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7일 정동진 해수욕장을 찾아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강릉시 경포대와 정동진, 속초시 엑스포광장, 삼척시 이사부광장, 보성군 화진포 등 5곳에 안전요원 배치, 인파 동선관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30일부터 사흘간 행안부, 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설물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연말연시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위해 안전요원의 통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추위에 주의를 당부드리며 2023년 개면연 해맞이 행사로 소중하고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하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